사실 저 집 맛이 난다, 알겠지? 양파 김치야. 어떡해. 진짜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 미쳤는데? 너무 맛있다. 보기 좋다. 이건 스페인 사람도 놀랄 거예요. 스페인 사람 보면 푸드파이터 되는 줄 알아. 이러려고 온 거지. 너무 좋다. 놀이 좀 하네. 이건 좀 괜찮을까요? 몇십 정도 맛있네? 난 무슨 맛인지 좀 모르겠다, 저거. 문어의 감자 맛이지, 뭐. 아이고. 아이고. 잘 안 느꼈네. 아이고. 아이고, 뭘 또 갖고 왔어? 아이고, 남편이랑 애만 없지 뭐. 다 알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한 번 해볼까? 문어 잡은 거 크게 좀 한 번 보셔. 아, 이거 좀.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이거. 고건 안면도 문어. 아, 좋은데? 딱 좋아, 우리 둘이 먹기 그냥. 사이즈 딱 좋지. 누가 봐도 애피타이전. 다리 예쁘게, 예쁘게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꽃 만들어야 되니까. 꽃 폈다, 꽃 폈어. 아이고, 예쁘네. 뽈뽈 있는 동안에 석엽살. 아이고, 잘 됐네요. 우와. 잘 됐더라. 볼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시스템. 볼 들어갑니다. 예, 예. 숟 제대로 됐습니다. 숟 제대로 떨어졌습니다. 고기지크 사장님이었대, 진짜. 아이고, 맛있겠다. 이거 어디 넣어? 이걸 내가 집에서 하고 싶었는데 집에서 이거 하면 돼. 집에서 못 타지. 아이고, 나 미치겠네. 그냥 그거 먹어. 아이고, 모르는 소리야. 아이고, 이거 해야지. 아이고, 기신 대가리 같은 거 해. 기신 대가리 같은 거 해, 기신 대가리 같은 거 해. 엄마들 표현했어. 진짜 츤데레 스타일. 불 금방 올라. 난 미리 얘기했어. 그럼 어떻게 해? 이거 집어넣어. 집어넣고 피해야지. 그냥 넣어? 넣으면 돼. 자, 넣어. 빨리 와. 나, 나가요. 어, 니가. 나는 맨손으로 하고. 하나 있다. 나는 맨손으로 하고. 혀찜 넣는 사람은 맨손으로 하고. 고기금 넣으라고. 장갑 두개 키고. 장갑은 참으면 되지. 그래. 넣어줘, 넣어줘. 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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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지금이야, 올려. 혼재해. 그렇지. 아, 저걸 입히는 건가? 입히는 거야. 아. 삽. 와, 역시. 이거다 이거. 이거다 이거다. 내가 이렇게 너무 많이 넣었나? 아니야, 아니야. 오우. 니 얼굴이 안 보이는데? 아, 잠깐만. 저 불에도 불을. 야, 불을, 불을, 불을. 불을. 야, 불을. 야. 데려 봐.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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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기름 쭉쭉. 쭉쭉 빠지게. 아, 이게 있는데. 오우. 와우. 저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그 볏짐에다가 불을 쫙 하면서. 잘 되더라고. 맛있겠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 미쳐. 진짜 미치겠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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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우와. 와우. 와우. 이거 올려줄게. 오우. 저걸 다 맨손로 됐어. 잘했네, 잘했네. 잘했네, 잘했네. 장갑 끼고. 최소한 공도하사님. 달러, 선배는 달러. 다 탄 거 같네. 아, 이렇게 먹는 거 원래. 뭐야? 타르다, 타르. 아니, 무슨 소리라고. 아니야, 아니야. 어두워서 그랬어. 근데 저 야외에서 먹으면. 그래, 그래, 그래. 그녀도 맛있어. 아니야, 이전부터 괜찮아. 먹으면 바로 죽겠어. 먹으면 바로 죽겠어. 아니야.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 이게 뭐 사람들이 뭐 탄 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1톤씩 먹어야 된대. 우리는 또 불을 죽이면 안 되니까. 야, 이게 식당에서 먹는 이유가 있네. 하나는 안 잊고 하나는 다 타고 이게. 우와, 뭐야 이거. 이게 훨씬 잘 어울려. 이게 낫네.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야. 어, 정국은 내 얼굴인데. 어, 정국은 내 얼굴인데. 어, 정국은 내 얼굴인데. 저 노주현 선생님 아니야? 나야 노주현 선생님이야. 지금 다 섞였어. 노주현 선생님, 김주숙, 전혜무, 박나래. 노주현 선생님 있네. 노순문화가 다 모였어. 노순문화. 접시 하나 더 있지? 길게가 한번 먹어보게. 아, 나는 이건 진짜 작품인데. 맛있어 보이더라고. 아유. 아유, 맛있어 보이잖아. 어, 잘했네, 잘했네. 선배님, 먹읍시다. 먹자. 아, 이거 땡초장. 응, 나는 이거 칠게장. 반찬 몇 개 나오는 거야? 선물로 사왔지. 저거 다 있어야 돼. 삼겹살이 무조건 저거지. 그래, 언제까지 밀접 먹을래. 아유, 맞아. 사실 저 집. 볏짚. 맛이 난다, 알? 응. 양파김치. 아유. 아유. 오오오. 어, 어떡해. 김자 먹어봐. 저거 맛있어. 미쳤는데? 음. 아유. 힘들었다. 아유, 나 다이어트 중이라서 힘들어. 아니, 그냥 내가 힘든 게 안경도 이게 얼굴에 살이 찌니까. 여기 앉은 지문이 묻은 게. 어유, 어유, 어유. 웃다 보니까. 야, 너 연장에 피 안 통해 지금. 어머어머어머. 아니, 물안경 끼였어. 뭔가 되게 푹신푹신해 보이네. 아니, 근데 뭐 식단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식단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덜 먹고. 햄버거 먹을 때도 이제 소스는 좀 걷어내고. 일단 햄버거를 먹긴 먹는데. 소스를 걷어내고. 문제가 오늘 여기 와서 밑에 돈가스.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돈가스는 안 되는데. 생선가스하고 치즈돈가스 3개를 먹으면. 3개를 먹었어? 이게 무슨 다이어트인데. 아니, 소스 걷어내고. 소스를. 아니, 소스. 차라리 소스를 드세요. 아니, 그래서 이제 밥 하나는 이제 걷어내고 2개만 먹고. 모닝빵 8개 먹으면. 아니, 뭐야. 밥을 3개 먹으면. 앞으로 뭐 굶어낸다는 얘기하지 뭐. 밥 먹고 더 있어. 베이컨 느낌 난다, 길어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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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볕이 후련. 나는데 거기에 그냥 딱 크리스피하게 착. 근데 기름이 쫙 빠져. 얼마나 맛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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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은 저도 너무 흐물고 살아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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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넣고. 버터 조금만 넣을게. 넣어야지. 1인 1 버터를 넣네. 진짜 마음 같다잖아. 한 3개 넣고 싶은데. 아래 다이어트 하니까. 근데 좀 이렇게 차려놓고. 좀 앉아서 먹고 이런 게. 아 그래 그래. 그러면은 내가 요거 한번 씻어올게. 요거만 내가 금방 씻어올게. 예. 요걸 탁 뿌려줘야지. 맛이 기가 막힙니다. 뭔데 이거. 파피카. 아 이거 나래가 이거. 아 나래가 약간 머슴스타일로 먹는구나. 세팅을 좀 다시 해줘야 되겠다. 진정한. 뽈뽈한. 톱. 톱. 어플레이티가 안 나고. 그래서 이렇게 멋스럽게. 여자한테 몇 가지 먹으면. 분리 쓰는 것도 아니고 요리하는 거. 아유. 이제 나오네. 너무 맛있다. 이야. 훌륭하다. 아유. 잠깐만. 이렇게 또 예쁘게 먹는 거 좋아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1인 1접시였어요? 예? 아 쉐어하는 게 아니야? 아니 봐봐. 내가 예전에 그 저기. 기범이랑 와인바를 갔나. 어디서 뽈뽀. 우리 6명이서 하나 시키지 않았어요? 아 그래 그랬었던 거 같아. 근데. 아 이 뽈뽀를. 1인 2접시. 아유. 아유. 보기 좋다. 이건 스페인 사람도 놀랄 거예요. 스페인 사람 보면 푸드 파이터 되겠지. 이럴려고 엄버지. 그러니까 너무 좋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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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내가 해줄게. 한 그릇씩 먹을만 해, 안 해? 해. 같이 먹었으면 땀나죠. 땀나. 저거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우리 저거. 되게 맛있네. 우리 뭐... 밥 먹을 거야? 응. 뭐야, 뭐야. 밥을 안 먹었잖아. 쌀은 한 통도 안 먹고 올게. 쌀을 먹어야 밥이다. 그렇지. 이거를 싹 치우자. 싹 치웁시다.